이번 코너는 선물을 여러분이 정하는 걸로 좀 해보려고요. 아, 진짜요? 너무 센 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또 인심이 있기 때문에 어우, 클라스가 다르구나. 아, 이거 손가락, 손가락. 그거 취소하자. 손가락, 손가락.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래, 좀 너무 심하다.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야. 오.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이나 채널 15에서 할 수 있는 소원 이런 거 주셔도. 나영석 PD님이 소원을 구하는 거. 어? 그거 되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있는 거. 아, 그런 거 괜찮죠? 그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니? 미국에 프로그램 나가서 출연하는데 같이 와주세요. 같이 출연해 주세요. 그건 저한테 영광이죠. 그렇게? 그건 벌칙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래요? 미국인들 앞에서 땡 하는 거 한 번 보여주고 싶어요. 형이 뭐예요? 땡! 땡! 그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개인곡 춤 따서 영상 찍어서 올려주신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나영석 PD님이 제 개인 안무 따서 오케이. 제 개인 안무는 나도 따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골프 치세요? 골프 못 칩니다. 아빠가 안 좋아하겠는데. 아, 뭐 효도로. 효도로 되는 거야, 이게? 대리효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달방 조건 없이 출연 이런 거 어때요?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아,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근데 되게 형은 TV를 잘 못 보나 봐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나는 세상이 나의 기준으로 돌아가. 선택권 3장이나 주니까 되게 슬게 생각이 안 나네. 아, 나 뭐 하지? 나 진짜 못 찍겠어. 빨리 빨리 적어, 얘들아. 오케이, 알았어요. 나 모르겠어. 형, 다 적었어요? 아니, 나도 이제 적어야 해.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 있는 건 사실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왜 그래요?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왜 그래요? 응, 아니에요. 아니래요. 좋아하지 마세요. 다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나도 형만 하고 했거든. 왜, 왜? 이거 할 수 있지. 뭔데? 할 수 있지. 나는 다 여기에 관련된 걸 했어. 자, 이 선물은 잘 킵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럼 고백의 시간 한 번쯤 가시면 왜 미국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오늘은 한 번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회계 시간이에요, 그렇지. 고해성사? 아,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쉽다. 그렇군요. 이런 걸, 정국 씨는 사실 단점이 없는 막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약간 끈기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어떻게 다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끈기가 없어요? 또 잘하기는 또 잘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닌. 항상 발전하고 싶은데 게을러요. 여러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형제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시간인가요? 네, 그럼요. 우리 슈가 씨. 가끔 이 무대에서 힘들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체력을 굉장히 좀 페이스를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체력이 좀 부족하군요. 지금 또 약간 집중이 살짝 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 체력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그렇다면 슈가 씨의 단점입니다.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매우 느끼죠? 왜 이렇게 졸리냐. 지금 정도면 어떤가요? 몇 프로인가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뭐 그렇다네요. 네. 빨간 줄 들어갔네요. 빨간 줄 들어갔네요. 타락장처럼 떨어지죠. 감사합니다. 효과한 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되게 막 단순하고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되게 가볍게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러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생각 없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게 뭐 잘못입니까? 생각 없을 수도 있죠. 생각 복잡하면 생각보다 기분 나쁜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생각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기분 나쁜데? 저는 종종 종종 말을 막합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태용 씨 막말 들은 적 있어요? 지민이한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기가 고치려고 해서 그런 거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민이가 자기 자신이 많이 뭐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고인한테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한 번 막말을 갑자기 용서받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지민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민이는 평소에 심성이 좀 많이 착하고요. 네네. 평소에 안 좋으세요? 저는 뭐 갑자기 네 회개씨가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먼저 한 거야 그럼? 용서합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RM. 어떤 평소에 난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좀 덜 됐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고 그다음에 요리도 이제 거의 잘 못하고 해보려고 해도 항상 망해요 제가. 해산물도 좀 못 먹고 너무 약간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아 약간 좀 사람이 좀 덜 됐다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 덜 됐어요. 용서합니다. 이거니까 언젠가 사람 되겠죠? 아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죠? 우리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나태합니다. 일단 뭐 하나를 이제 결심하고 이제 행동에 옮긴 했는데 그게 최대 2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작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뭔가 약간 이게 제 필이 안 받으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좀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하하하 제가 아직 맞추하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나태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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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가 그렇지. 한결같은 모습에 이 형은 찬이다. 비디오비라고 불러요. 가디오비디오비. 가디오비디오비.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하는 단점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웃고 막 이래서 그런지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너무 윗면에 그림자가 막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 약간 이런 그게 반성할 일이라니 저게 갭차 내려간다. 누군 막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막 낯말한다고 사양이 덜 됐고 막 그러는데 야. 주변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시켜서 그게 단점이다.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이홉이 진정한 엄친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라는 단점. 사실 이런 부분 우리가 박수 쳐줄 내용이라기보다는 뭐라? 박수 쳐줄 어쨌든 본인의 고백이니까 이거 고백 받아줘야죠. 그렇죠.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잘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길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출 때 정답 대신 저는 바람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긴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서 네. 지민 씨가 보니까 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 진짜 큰일 났네. 그거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국 씨부터. 자, 정국.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최악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민. 하하. 정정 말을 막 해요. 아름. 저는 사랑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하하. 저는 생각한 것 같고 나태예요. 자,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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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격적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유부 씨. 어? 뭐에요? 그집어주세요. 아. 이번 게임은 음악키즈입니다. 세로로 써 있는 게 장르고요. 위에 써 있는 게 배점입니다. 그리고 랜덤이라고 써 있는 건 열면 거기에 배점이 나와요. 드라마영화 장르와 만화영화 주작으니까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 모두 기본 점수 200점 드릴게요. 예를 들어, 동영의 10점을 맞추시면 10점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10점이 감점도요? 10점짜리 틀리면? 200점에서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점수를 딸 수도 있고, 감점될 수도 있습니다. 아, 드라마 OST구나. 드라마 10점이구나.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OST를 들려주면 거기에서 제목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 법한 걸 엄선했으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좋아. 나 사랑해. 나 외웠어. 그냥 우리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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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니까 가요 10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가요 10점으로 산뜻하게. 하나, 둘, 셋. 빡. 자, 힌트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진짜 슬픈이야? 엄마, 아빠? 가요 10점입니다. 어디서 들어갔지? 우리. 아, 이거. 아, 네, 잠시만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 싸이 선배님의 젠트맨. 정답! 아, 그래요? 정답! 아, 그래요? 너무 아파요. 마더파더. 마더파더 젠트맨. 아, 이거. 펜파이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러 느낌. 아, 룰파더. 아, 이거. 아, 이거. 우리 첫 번째 습션에서 이거 많이 들어요. 자, 정국 씨 210점 됐습니다. 아, 정말. 정국이 다음 하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료 10점. 동료 10점. 동료 어려운데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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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올챙이송 올챙이송 땡 하고 싶은 거 맞지만 끈기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맞지만 개구리송 개구리송 땡 아 이거 자 이러면 기회가 날아갑니까? 자 이러면 모두에게 한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올챙이송이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땡 아아 정말 사람 좋아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아름 씨 올챙이 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하하하하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하하하하 아 걱정이에요 아 걱정이에요 아 걱정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아 걱정이에요 자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하는 혹시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야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데 감정 계속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도전 안 하신 분은 누구죠? 저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아 지민 씨도 안 했고요 뭐야? 자 도전하세요 이게 올챙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개울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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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 한 마리 개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개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자, 지민 씨는 있습니다 지민 씨는 도전 안 했죠 지민 씨는 도전 안 했죠 뭐 할까요? 개울까에 새해 동의가 네가 다른 것이 없네 네가 다른 것이 없네 넌 네가 다른 것이 없나요 네? 네가 다른 것이 없나요 네 이걸 들어도 반성하는 거에요.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꼬물송. 땡! 자, 지금 강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씨. 골챙이 한 마리. 골챙이 한 마리. 제가 했잖아요. 저는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된 사람씨. 개구리! 땡! 개구리 송이라고 했잖아. 종종 말을 막 해요. 종종 말을 막 하는 지민씨. 개울가의 골챙이 한 마리. 개울가의 골챙이? 개울가의 골챙이까지만 했는데? 아니, 골챙이 한 마리 했어. 개울가의 골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개구리였는데. 땡! 제목이 그렇게 길다고? 저는 사람은 정말 흥이 없어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먼저 부저 놀랐습니다. 골챙이와 개구리. 어? 어? 정답! 개구리와 골챙이지, 골챙이와 골챙이지 계속 고민하는데. 원래, 원래 신경을 했죠? 아, 개구리. 아, 개구리. 개구리. 형, 그거 안 했으면 개구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아, 나는 150분이 됐어. 자, RM씨 골라주세요. 제발. 드라마 갈까? 다음, 그래.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1초 컷? 1초 컷. 1초 컷. 드라마? 1초 컷. 1초 컷. 2초 컷. 2초 컷. 2초 컷. 2초 컷. 2초 컷.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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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사실, 내가 누군지 못 봐. 4초 컷. 4초 컷. 5초 컷. 내가 왜 모른다? 이번에는 모른다. 그럼, 드라마와 노래와 노래까지. 제가 볼 때는 태형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감이 없고 나태해요. 네네.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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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은 아니에요. 스칼캐스트. we are alive. 정답. 도깨비 아니에요? 스칼. 스칼. 도깨비. 비오리. 비오리. 그래. 이거. 비오리. 아, 비오리. 스칼캐스트. 그래. 그 사람 남자분 쁘네요. 진짜 리포구나. 그 사람 남자분 쁘네. 그 사람 남자분 쁘네. 그 사람 남자분 쁘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나는 도깨비라고 생각했어. 좋아. 영화 10점으로 가시죠. 영화 10점으로 가시죠. 영화 10점으로 가시죠. 여기까지만 10점으로 가시죠. 뭐야? 간체미션? 간체미션. 영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씨. 스타워즈. 스타워즈. 정확하게. 빡. 노래. 너무 좋아. 아니네.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 덜 된 아름 씨.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답! 단체미션. 단체미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어벤져스. 이거 스트레칭 할 때 아니야? 뭐? 긴장할. 단체로 이렇게.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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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으니까 알겠지. 한타. 한타.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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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게임. 지금 소름 돋기. 오케이. 렛츠고. 가요 랜덤. 가요 랜덤 가시죠. 가요 랜덤 갑니까? 가요 랜덤 갑니다. 오픈. 뭐야? 가요 랜덤? 이 랜덤은 제 시작은 왜 댄스냐면. 춤 더 춰야 돼요? 춤도 같이 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수와 제목을.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신화 선배님들의. 아니 나는 곡하고 다 아는데. 3, 2, 1. 땡. 나도 곡이랑 다 아는데. 나도. 내가 준비의 기억이야. 이게 이 노래가. 부모님이. 혼자 없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 없이. 신화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신화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춤을 몰라. 뭐냐? 춤 뭐냐? 그러니까 이럴까봐. 춤을 모르겠어. 드렉! 드렉! 죄송합니다. 시선 보라. 시선 보라는데 지금. 약간 수평해요. 정확하게 하셨는데. 안 하는 줄 알고. punishment. 전혀 안 되는 줄 알고. 저는 춤을 추는다. 내 춤은 안 하고. 이를 잘한다. 왜 춤을 추는다고. 왜 춤을 추는다고. 왜 춤을 추는다고. 상당히 누군. 암. 아, 네. 네. 아, 예. 왜 이렇게 말한다? 이 노래는 크기가 부족해. 크기가 부족해. 요리해볼까? 이것은 연속된다. 맞다. 맞다. 이런 것. 이런 것. 이 정도면 정국이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정국에게 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된 점입니다. 점수를 공개합니다. 100점! 100점! 와아! 야, 호박 그러면 너 100점 까인거야? 야, 호박 그러면 너 100점 까인거야? 그럼 너 100점 까인거야? 야, 호박 그러면 너 100점 까인거야? 이거 까인거에요? 아, 설마. 아니야, 여기 여기 푸도 눈물도 없어. 아니, 춤 못 맞췄면, 춤 못 맞췄면, 춤 못 맞췄면. 아니, 알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잠시만, 정국이가 먼저 틀렸었잖아요. 네? 아, 맞대요. 한번 틀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0입니다, 여기. 0이고요. 그럼 저희도 0점이죠? 태형 씨는 부자를 올리지는 않았고요. 혹은 명확하게 부자를 올리고 두 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 와! 아, 와! 오! 아, 이 노래인거야? 쉽게 도전해도 안되는거구나. 그러니까. 아,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났어. 정탐 소송단의 주황버리가 있게 한 노래잖아요. 오, 지민이. 아, 이 노래야? 자기협의. 와, 와. 종종 말을 막혀요. 아, 정말. 아, 정말. 다음, 정 씨. 드라마 50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50입니다. 자신감 있어. 대비. 대비. 이번 2점도 50점이잖아. 네. 조심해야겠다. 대비? 하... 이게 뭐야? 슬프다. 드라마 제목이지? 네,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와, 무슨 노래인데? 정확하게. 아, 뭐지? 어려운, 어려운 제목이지 않을까? 50점이니까. 뭐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야, 너 진짜 많이 도전한다. 드림아이. 드림아이? 네. 땡! 아아아! 맞지? 나, 뭔가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지. 아, 뭐야. 나, 포기하지 않지. 포기하지 않지. 아, 뭐야. 나, 뭐야. 나, czego 하는 거야. 나,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램 줄을. 다 웃을 때 참 많은 친구야. 뭐야? 아, 이제 말해야 하는데? 이 가수분이 이 가수로 데뷔하셨나 보다. 내가 볼 때는 이 가수로 헤어지는 장면이야. 이게 후렴을 가봐야 할 것 같아. 13년 때 나온 명작. 드라마. 제목이 지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공사가 재활병원에서 계속 나와. 나 이거 기억나. 나 이거 왜 알고 있지? 진짜 계속 나와라. 나 재활하고 있어. 진짜 계속 나와라. 나 재활하고 있어. 재활할 때 혼자라고 생각말기. 아, 뭐야? 그러면 요즘에 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 비교적 최신 노래들이 나왔는데. 아니야, 이거 옛날 드라마야. 이거 거미성 형님 아니야? 아닌가? 이게 도깨비인가? 아니야. 도깨비 아니야. 너 도깨비가 아니야? 도깨비가 아니야? 아유. 뭔 자라고 생각말기. 모르겠어. 힌트는 진짜 그야말로 데뷔. 여러분의 데뷔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 나오잖아. 데뷔 때 나오잖아. 저희 데뷔 때는 TV를 보면 안 되는. 아유. 집에. 오늘 초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네 마련이. 2013년에. 2013년에. 대작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자,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뭐지?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디까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오늘의 꿈이 없다. 체력이 그렇게 비행기 쉽게 따라해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휴가. 드림 아이 2. 아, 땡. 저는 사람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RMC. 학교 2014? 준비. 와, 나 어떻게 알지? 아, 대박이다. 장나라 씨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학교는 장혁 씨 나오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학교 나오는 거 꽃보다 남자 아닌가? 꽃보다 남자. 그건 알지. 그건 한참 중이지. 제목이 학교 2013인데 여러분의 데뷔 연도하고도 맞고. 아, 그렇다. 여러분이 그때 냈던 앨범하고도 맞고. 아, 그렇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 힌트로. 와, 형 진짜 나 때문에 했다. 25점 남겨요. 남준이 형이 잘하네. 아, 오케이. 이건 힌트로 솔직히. 남준이 형은 그걸로 하겠네. 가만히 있는데 막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가만히 있어. 자, 오케이. 넘어가자. 영화 30점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30점. 영화 30점. 자, 힌트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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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면 어느정도 지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작권이요? 작권? 어, 어.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 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 해요. 세웅 씨. 아, 잠시만. 이게 뭐냐. 3초 드립니다. 3. 라이온 고슬링아. 1. 땡. 3초. 자, 2초. 아, 뭐지? 이거, 이거?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진 씨. 라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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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이온 고슬링만 듣고. 라라랜드. 라라랜드. 라라랜드 훨씬 더 좋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날 어디서 나왔는데? 그 OST 아시는 거예요? 그 영화 OST라고. 라이온 고슬링이 나와요? 채라이 형께서 집중을 시켰더라잖아. 자, 세력이 부족한. 슈가 씨. 러브 액슬링. 러브 액슬링. 아니, 그건 언제 떠오른 것 같은데? 라이온 고슬링 나온 영화는 맞아? 난 라라랜드.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네. if only. if only. if only. 아니, 아니야. 너무 다른데? 세 글자, 세 글자.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랑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온 거잖아. 보통 영화들 그렇지. 이 노래는 유명한데.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 안 나. 이 노래는 애들이 부끄끄렸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뭔데? 자, 이 부분들은 바로. 나 이거 진짜 봤는데.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이 부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 폴리 여자 주인공이 부른 거 아니였어? 이거 아니야? 스크롤? 뭐?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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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만 말해봐요. 저는 사랑하기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랑하기 상자의 라름 씨.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 여자 작곡. 나 작곡. 택! 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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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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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문가 말해주셨어 주문했던 کرér.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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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작곡.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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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봐냐?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사. 맞아, 그건 그 영화지. 아, 감사합니다. 드라마 랜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0년도 다시. 90년도 다시. 77년에, 77년에 나왔나 보네. 그게 77년이에요? 90년대니까, 그렇죠? 노래 한 번 들어볼까요? 들어볼 것 같은데. 짱구 아이가? 짱구 지금 스물 몇 살 아이가? 어? 뭔데 이게? 정답!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노래 듣냐, 왜? 알지, 이거? 그거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 아, 이거 아는데! 겉은 Krieg 그래서 panelist 자유연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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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였구나! 뭐? 정답! 성격이 쉽게 떨어진 슈가 씨. 아, 근데 이게... 내가 포트 쓸 거야. 당첨이다. 영심이. 그냥 영심이. 아니, 아니. 말갈냥이 영심이. 말갈냥이 영심이. 땡! 아, 이거 뭐 이탈인 거 앞에 영심이 하면... 야, 어. 영심이야. 영심이가 아니야. 뭐, 뭐, 뭐 영심이야? 나는, 나는 그냥 영심이. 먹어봐.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 아니, 그럼 너가 해봐. 해봐 봐. 랜덤이 있는 거 아니야? 갈리는 영심이? 너, 너 더 아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볼까요? 들어봐. 영심이야, 이거는. 14살 영심이야. 보고 싶고 보고 싶어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14살 영심이 맞으면 맞는데, 내 기후로는. 어머모 영심이에요? 확실해요? 넌 아직 버릴 때 혼자 있을 때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는 약간 없지 않아?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 아니, 근데 나 그 시체가 진짜... 이름 많잖아요. 이름 많아요.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 내가 말이 없었구나.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땡! 뭐뭐뭐 영심이는 맞죠? 확실해? 뭐뭐뭐뭐? 그냥 영심이라니까. 나 그것만 확실하면 돼. 내가 그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 시에... 앞에 몇 글자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인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나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무거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니까 점수가 너무 깎일까 봐. 너 힘이 한 번. 잡고 봐. 내가 질러봐. 정구아, 정구아. 응? 중학생 영심이 한번 해. 14살이면 중학생이야. 약간 보고 싶은 영심이 이런 거 아니야? 나도 그거 생각해. 학교 가는 영심이. 아니야, 저는 사람들이 덜 된 것 같아요. 자, 저렴이 덜 된 RMC. 77이 영심이. 77이 영심이 땡! 아니네. 근데 그런 표정으로 답을 맞추니까 되게 무섭다. 내가 맞출 것 같잖아. 왜냐면... 77년생. 노래 좀만 더 들어보면 안 돼? 그냥 영심이라고 할 거야. 저 지금...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봤을 때 영심이 맞아. 무조건 영심이야, 이거. 너가 해봐. 힌트가 왜 있는 거야? 하나 보여줄게.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영심이. 정답.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맞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요. 그냥 영심이라고. 형, 나 영심이 하고 내가 틀린 거네? 77년생. 몇 점이야? 가봐, 가봐. 몇 점이야, 저거? 아니, 잠깐만. 근데 저 힌트는 왜 있는 거야? 7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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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너무 쉬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1점 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꼬았다. 가요 한 번 가? 가요 한 번 열자. 가요 30점 갈까? 가요 30?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영화 랜덤 갈 건데요. 그래? 영화 랜덤 갈래? 그래. 쌍문동. 만화 OST. 쌍문동입니다, 쌍문동. 어? 그거네. 쌍문동이면 하나밖에 없지. 아니, 그거는 만화가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만화야.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알아.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어? 잠시만요. 스톱이요? 일단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쌍문동 이것밖에 없네. 전혀 어려워요. 마이너스 500점. 제님들.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000점. 무슨 소리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으아. 으아. 그렇다. 시대. 숨다. 자, 숨었다. 드라마 30점 하겠습니다. 드라마 30점. 아, 드라마 샷. 지부가. 지부가? 지부가. 진짜 우리 다 문묵인데? 아! 이름이 나온 거야. 여러분, 내 맘이 있고 지구 한 번 해봐요, 지구. 드라마 제목입니다. 아, 저 그렇게 제목이야! 제목이야! 지지가 조금 빨랐거든요, 지금. 하세요, 죄송하세요.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칠해! Jeff, 스태프리, 스태프리. 이 모습이 너무 빨랐습니다. 진루가 무슨 말이야. 아뇨 STICKT- sequences? 예free 뉴스 손grund인데. resurrect 하게 된 것 react. 그러면 끊기 thứ 1 não 성형 Enhança? 호텔 데로나? 호텔 데로나! 지구아! 지구아! 본성만 해! 호텔 얘기잖아! 제목만 주는 거야? 아니야, 이건 민 선배님이야! 드라마 제목! 민 선배님이야! 왜 이렇게 나왔나? 아니, 나 지구아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 드라마를 안 받아가지고 빅샵고 있는 날 아, 내가 요라엘을 분명하잖아요 이거 최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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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도깨비 때! 아니, 왜 도깨비? 도깨비 때! 아니, 왜 도깨비? 나태한 태형 씨!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정답!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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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해랑 달을! 그래, 지구과학 쪽에 어울리는... 야, 나 마이러스 타지 않았는데 우리 몸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수 없나요? 노래가 없나요 노래가 없나요 노래가 없나요? 노래가 없나요? 노래가 없나요? 아, 노래 너무 좋지! 아, 노래 너무 좋나요 되게 슬펐어 군산을 딴다 이거, 뭐해? 야, 지구과학! 해비 한 번 이제 아이고 가야 되지 않았냐? 가요 할래요? 네, 형, 영화 50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 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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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봐바, 바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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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도전하실래요? 할까요? 갈까요? 네 하고 싶은 것 많지만 먼저 살구씟 스펀지에서 그 벽년개ыв dreamed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만요 percentage serving 그런데 말입니다 스펀지, 스펀지 영화 O.X.T Fitness?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ριστε 실외 부족해서 이게 regulation 살인의 추억은? 살인의 추억은? 살인의 추억은? 정답! 밥은 뭐하는 강의야?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파지맞게 기억이 안 나. 살인의 추억은? 밥은 먹고, 밥은 먹고. 그래서 밥이구나. 이제 동료 남았습니다. 동료는 가망 없는데 나는 30초. 동료는 가망 없을까?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귀여운 새들이 노래하고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진지 씨. 얼마 안 나는데? 새소리? 새소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엄마 좋아. 자식의 소리? 엄마 좋아. 가족사람. 가족사람.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근데 멜로디가 되게 신선하다. 하고 싶은 것만 적힌 게 없어요. 끈기 부족 정국 씨. 가족. 가족! 땡! 당연한 소리. 저 땡이 진짜 살지 마. 땡! 땡! 이음이에요, 땡! 연습해야겠다. 한결같이 그 음을 유지하시죠? 절대 은감이에요. 땡! 미국 불러줘. 나중에 지미 페러 한다면 보여주세요. 한국의 땡이다. 뭘까? 당연한 소리. 당연하지. 당연한 소리.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이거 감도 안 오는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자, 정국 씨.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야! 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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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자, 진실.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딱 맞네.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땡! 아빠는 엄마만. 아, 체력이 불합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집중력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슈가. 아빠는 엄마만. 엄마만 좋아해. 땡! 자, 정신 차리고 슈가. 정신 차리고 슈가. 정신 차리고 슈가. 엄마만 좋아해. 엄마만 좋아해. 엄마만 좋아해. 땡! 이건 아니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완전히 이 느낌인데요? 동생 씨, 내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자, 부모님의 걱정은 혹시? 뭐, 뭐였지?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아쉽습니다. 땡! 아직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 뭐, 해봐.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너가 제일 안전빵이야. 시르디. 시르디. 너, 너 지금 약간 좀 살인다. 어? 아, 지금 보니까. 얘가 1등 한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지금 그게 있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관리를 하네요, 점수 관리.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예능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사실 뭐, 뭐. 왜 안전빵으로만 가는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시르디.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자, 집중이 형. 이미 바닥인 슈가 씨.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정답. 아! 바닥인가. 내 얘기만 드렸는데, 여러분은. 렌더만 하자. 내가 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자, 렌더만 열겠습니다. 네. 보고 싶다입니다. 보고 싶다. 뮤직비디오를 사랑했던 기억에. 왜 다들 그 버전으로 부르는 거야? 에니까, 쭈이 너무 salt. 내 troubleship. 빨리caswort. 빨리, 빨리, 빨리 하자. militata 두 해. 나 알아라. 의 나어라. 내린다를 타올íve community. 나 이 노래. 이 노래 아 seinem Evening의 자유롭게电 Inteän, Wagner Got a za 해. 다가는 DEIA가uben사. 니나노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끈의가 없어요 니나노 니나노 땡! 왜 보고 싶다니까? 상자 공유자의 대상을 탄 노래예요 니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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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어? RMC? 봄날? 어? 땡! 땡! 어? 비슷한 것 같은데? 대박 뭐지?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질씨? 하고 싶은 분은 끈의가 없어요 질씨 먼저입니다 봄? 정답! 정답! 몇 점이야? 그래서 봄날이구나 보고 싶다 힐이 되게 좋다 와 60점입니다 60점입니다 닭진씨 감사합니다 좋은 봄이었습니다 봄이구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봄날 봄 중에 진짜 그래도 대놓고 주지 않을까 해서 봄날 했는데 보지 마 다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생각할 때 넌 우리노를 생각했잖아 아니 봄 얘기 봄 얘기길래 산나물 캐고 뭐 봄 얘기길래 야 가만히 있었으면 한 2등에 쓸 것 같은데 난 선물 없다 지민이 가만히 있었어 지민이 1등에 했거든요 지민이 몇 개 맛있잖아 자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써내신 소원 있죠? 21개의 소원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까지 포함해서 총 100개의 쪽지를 복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1등은 5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2등은 3개 3등은 1개 나머지 4, 5, 6등에게는 소장의 기념품 자 그럼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내 컷 뽑아라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 거의 몇몇 빼고? 와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 거의 몇몇 빼고? 지민이 1등이지 와 대단하네요 왜왜왜왜 대단하네 뭔가 이 점수가 진짜 충격적인가 보다 남들 웃는 거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왜왜왜왜왜 자 이런 점수가 나왔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제이홉 마이너스 21점 와 와 1점까지 인태죠 야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에 bc 마이너스 110점 어? 마이너스 110점 아 진짜요? 점수가 마이너스라고 하냐? 야 마이너스라고 하냐? 이런 거면? rm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는데 109점 오 괜찮나요? 1점 깎여서 관리의 지민 와 진짜 261점 1점입니다 아 얌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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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게 하시나 진씨 마이너스 70점 그래도 중간으로 체면 치료는 하셨고요 슈가씨 마이너스 44점 오 오 4등 4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국씨 점수 정국씨 점수 정국씨 점수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70점으로 마이너스 470점으로 정국씨 점수 정국씨 점수 정국씨 점수 항상 그 이상 그만큼 열심히 했었고 그만큼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했었고 1등 지민씨 5번 뽑을 수 있고요 2등 RM씨 3번 뽑을 수 있고요 2등이네 3등이 우리 호 오 진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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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이 1등 5번 뽑아주세요 내거 뽑아야 된다 내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 진짜? 뭐 어? 나 그 색깔 아닌데 어? 이거 아닌데 자 일단 다섯 개였습니다 다섯 개였습니다 그럼 이 색깔 아닌데 제발 내거 뽑았습니다 확률이 그 확이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세 개 네 저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 아니 아니 그 색깔 나 이걸로 할게 1등부터 공개할게요 근데 진짜 거의 가망이 없구나 꽝 꽝 자 꽝이면 꽝이면 선물도 있어요 어? 보여주세요 꽝꽝 자 꽝이면 휴지 세트 야 이게 뭐야 제가 이거 좋은데요? 꽝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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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자 자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맨날 시키기 힘들어서 맞지?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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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부럽다 꽝입니다 이게 또 꽝이야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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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하시네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렇게 시킵을 하려면 초관에 말했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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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꽝은 Das 다 뽑을 법도 한데 꽝입니다 아 부럽다 뭐 꽝이야? 5개 축하드리고요 고요 자 기업할게요 휴지 꽝입니다 오 꽝입니다 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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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다 꽝이 그랬어요 설마? 현금 100만원 진짜 다른 거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야, 대박! 퍼즐 보고 있나, 퍼즐? 그냥 루이비통을 썼어요, 그냥. 100만 원이라기만 그냥 밑에 루이비통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 와, 이걸 그래야 대박이다. 옷 주세요. 진짜 생각도 못한다. 옷 하나 사주세요. 옷을 몇 번씩 사주세요. 악세사리 쪽으로. 악세사리 쪽으로 사주세요. 악세사리 쪽으로 사주세요. 야, 그래도 유행 속으로. 예고가 나왔다. 내가 쓴 걸 봤어. 오늘 정말 만족하다. 나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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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악세사리. 정국이, 정국이. 아, 깡이야. 자, 보여주세요. 깡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소정의 기념품. 마스크야? 마스크 더 좋은데? 마스크 더 좋은데? 아, 이거는 사실은 저희 마스크랑 스티커인데. 오, 너무 좋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오, 좋아요. 네, 시보야 겁니다. 아, 시보야 구추도 좋은가. 우와. 옛날, 옛날 그런 느낌인데? 레트로입니다. 그렇죠, 레트로죠. 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데. 각자, 근데 소원 머션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세요. 저, 나흥석 PD님. 팔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 하하하하. 팔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 하하하하. 아, 진짜. 우와. 진짜 레전드 색이다. 그리고, 나흥석 PD님 삭발. 그리고, 나흥석 PD님 모이칸. 이렇게 세 개. 모이칸. 아, 나 핑크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위험하네. 아, 저런 생각이 재밌는 거구나. 그러게. 자, 슈가 씨. 너 뭐 썼더라? 지옥, 지옥이 잘 안 나요. 뭐. 나 생각났어. 저는 현금 100만원이랑 99만원이랑. 하하하하. 28만원? 상청 핸드폰. 아, 저는. 저는 제 개인 안무랑. 그리고, 그 달방. 무료 출연권. 아, 저요? 네, 네, 네. 아유, 그런 거는 사실 영광이죠. 그. 뭐. 뭐, 현금 와인 뭐 이런 거 봤었네요. 와인 좋다. 세웅 씨는 뭐 줬어요? 저는 나흥석 PD님 소원권 하나랑요. 나흥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주세요. 하하하. 계산만 하고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또 나흥석 PD님. 예능 특별 출연. 그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혹시. 아, 저는 다 물건대 썼어요. 그냥. 좋은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좋죠. 로고 청소기. 로고 청소기 한번 써보고 싶었고. 알람이 좋지. 침대. 거의 실질적인 소원을 했네요. 강자가 외친 소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진짜 소원을 빌 시간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 바꿔야겠다. 손 바꿔야겠다. 뭐, 뭐, 왜, 왜. 다 통일하자. 그, 삭발로. 하하하. 여기서 삭발하고. 삭발하고. 삭발은 좀 그렇지. 그냥 탈색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핑크색. 나 탈색은 좀 재밌어. 탈색이 더 아파. 아이돌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일단. 핑크버리는. 우리 애가 놀래. 아이고, 재미있네요. 페너라티브에 여러분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 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수인 씨. 그, 우리 키친타월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니, 무거운데? 어, 여기 편지도 썼었잖아. 누비 또 하시오. 들어볼래? 오. 뭐야? 쇳덩이 아니야? 아령 아니야? 아니, 생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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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묵직하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남준아. 형. 야. 진짜로. 야, 남준아. 너 최고의 앰버서잖아. 우와. 우와, 귀엽다, 이거. 어? 우와. 귀엽다. 오, 야,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나 XXX 지쳤어. 어, 진짜? 네. 아, 진짜? 진짜로? 뭐야, 이게? 이게 뭐, 말레 쓰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뭐야. 아, 어쩐지 묵직하더니만. 뭐야. 아, 진짜? 어, 나 줘, 나 쓸게. 야, XXX 지켜봤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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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지민이께요. 하얀다. 왜, 왜, 왜. 하하하하하하하. 와, 레전드. 일곱 남자들은 한 달에 또 달리고 달립니다. 방탄소년단 NDR 버라이어티. 쇼, 쇼, 쇼. 한 달 후에. 만나요. 6월 15일에. 만나요. 황당, 황당. 황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